대통에 고기 넣고 오징어여고 간장 국넣고 국넣가 오징어를 절에여가지고 절에여가지고 이래여가지고 절에여야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절에여야 해가지고 하여튼 아무 때나 대충 넣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그래 먹어야 되겠네 요리하시다 구멍은 엄청 커 이 정도면 오징어 들어가겠지 딱 맞게 들어가지 에라이 막내는 요 앞에 있는데 에라이 개새끼 이거는 계속 멀리 댕긴다 에라이 마 엄마 아이 진짜 내 목소리 들으면 오긴 오거든 온대 에라이 개새끼 진짜 학생들 시망들 진짜 뭐 또 다 삐대고 하노 개새끼 왔다 노래가 저래가 이거를 저런식으로 해가 저런식으로 오케이 오징어부터 갖고 와야 돼 오징어만 크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뒤에 꼭다리 문젠데 다 들어가야 좋은데 뭐해 미안 돼요 됐나 진짜 뭐해 아 시 애매하네 내장비라고 안 베란다 안 베란다 그냥 물란다 양조관장 풍부한 맛 양조관장 깊은 풍부한 맛 좁게만 넣으면 넣고 저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올라와도 모르겠다 넣고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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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저 차이체이 이 미니처 간다 저 이렇게 안 들어가놈 저 안 들어가노 1. 2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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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8. 5. 5. 5. 5. 5. 6. 10. 10 10 10 10 12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빨리 있겠지? 이제 빨리 있겠지? 고장나 노래 피는 재미 끔찍 룩 번쩍 으흐흑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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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그녀를 메인 이 그녀를 그녀를 배고프다 배고프다 계속 걷어내라카노 이거 걷어내보면 낙엽을 올리면 안타지 밑에 불씨가 있어가지고 타는건데 지금 열기로 익힐라카는거지 불로 익힐라카는기가 불씨가 올라오면 밑에 열기로 대통에 열이 가가지고 익히는건데 와 계속 지 혼자 계속 진짜 니가와서 꾸멍으라 니가와서 이거 한번 뒤집어져 요래 요래 그냥 손으로 요래하면 되겠지 다 식었겠지 요래 오직 대가리 꼬리 요래 요 대가리도 맛있겠는데 좀 시커메이가 요래 다 탄건 아니다 타게 보여서 그렇지 껍데기만 싹 걷어올리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요래야 예예예 꼬리 꼬리 요거 한잎 묵자 요거 한잎만 묵어보자 맛있는거 한번 묵어보자 배고파서 죽겠다 진짜 요거 배고파서 한잎 묵어보자 요거 어우 맛있다 그냥 피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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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완전 잘 치지 피대기 부들고 반건적 오징어 똑같습니다 맛이 똑같네 와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습니다 음 숯불 향이 나니까 훨씬 더 진한 맛 한번 열어보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오징어 같이 안보이네 요래 cze거 마국 financial 와 멍물냄새 첫직이네 와 멍물냄새 완전 첫직이네요 다시 올라옵니다 염컴 엄청 커 커긴 커요. 오전 크고 한번 다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리, 다리 쓸게. 다리는 좀 짜겠나? 먹물이 튀어나오네. 뜨거라. 와 뜨거라. 와 뜨거라. 완전 잘 익었고. 오 예. 아 예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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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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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 완전 신세계다 신세계 맛이 신세계다 진짜 요리 잘했다 와 그 간장에다가 설탕 절반 넣어가 1대1로 50대50으로 섞어가지고 달짝지근하얘가 달짝지근하얘 입에 넣으면 식감이 그냥 쫀득쫀득 달짝지근해가지고 계속 맛있는 식감 맛있는 식감 예 좀 더 더 더 많이 먹으자 진짜 누구 지인들 오면 뭐 오징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딱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먹물이 살짝 같이 묻어있는게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진짜 딱 설탕하고 간장밖에 안들어갔는데 간이 엄청나게 잘 배였어요 잘 배였다니까 먹고 있을때 풍 쏘지마라 풍 쏘지마라 쏘지마라 먹는거에 집중하고 먹는거에 맛있게 먹고 집중하고 개새끼 저 개수 저 개포터 저거 하여튼 나 무시한다 무시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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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샤 시부랄짓 존나 많이 말 안들쎄 이래이래 계속 썰어머야되나 요 눈가리 쪽이니까 눈가리하고 먹물이 쭉 나갔는데 먹물이 이것도 완전 맛있고 돈베 오징어 돈베 오징어 하나 이 안에도 다리 쪽에 있는 곤 비슷한거 요것도 들어있네 요것도 맛있지 초장에 쫓겟찌그가 초장에 쫓겟찌그가 무거워 이거 땅이가 있네 눈가리 눈가리 눈 발톱 입 입 입인데 아 좋다네 또 씨 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눈가리 발톱 했다고 또 아 또 유튜브 댓글에 또 개질랄병 할긴데 저 개새끼 오징어 눈가리 입도 모르네 하면서 아 촉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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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수도 촉수 아이고 또 젠나게 쫌이야 아이고 쫌 아이고 쫌 풍 쏘지마라니까 쳐먹고 있을때 아이고 젠나게 쫌이 왔나 그래 아이고 그래 좀 쏘지 저 개새끼 존나 개념 없지 예 한잔합시다 허기 예 이 한잔합시다 어이 잼나게 쫌이야 한잔 먹자 까칠려야 아이 모모야 아이 에라이님 잠깐만 있어 봐 이걸 살짝 이래가지고 먼저 안주를 만들어 놔고 자짠해야지 더 맛있는데 예예, 리루님, 또 준하자객님, 루퍼님, 모르는 또 닉네임 존나이 많이 쳐, 기이 들어와 있네. 9876님 또 반갑습니다. 메시님, 예 반갑습니다. 요거 요거, 요거 찍으면 돼. 요 속살, 요거 요 안에. 예, 빨리 찍으면 해도 돼. 예, 그래. 어? 먹물이 다 안 익은 거지? 익으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안 익었지? 드리겄다. 아, 좋았어. 아, 그래도 몰랐네. 아, 드리겄다. 아, 죄송합니다. 예, 드리겄다. 죄송할 거는 뭐, 예. 아, 드리겄다. 예. 예. 아, 조금만 더 있겠으면 완전히, 완벽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예. 아, 아깝네. 예. 예. 내장이 맛있는데 안타깝네 완벽하게 요리할 수 있는데 진짜 안타깝네 아 먹물 아 아 아 먹물 오 오 오 찰길 아 5분 만에 딱 드시면 진짜 진짜 토치 이 위에는 얼추 다 익었네. 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위에는 다 익었네. 이 위에 먹으면 되겠다. 대통다. 그냥 먹자. 그냥 먹자. 귀찮다. 그냥 먹자. 아리가 알. 금징어. 알은 알. 이거 먹어. 고기입니다. 고기. 멧돼지고기도 맛이 괜찮을끼야.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서.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는데. 바지에 이렇게 막 먹물 묻어가 있고 뚝뚝 떨어지가 있는데 새똥 묻은 것처럼. 완전 새똥이야 새똥. 새똥 안 마라. 닭똥이가. 새똥이가. 새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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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똥이야. 새똥이. 뭐 이런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? 다들 좋아하시지? 좋아제? 얘만 좋아하는게 아니고 다 좋아하겠지?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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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고 아무도 얘기 안해 이거 어찌 빼내노? 국물 국물 억수로 많은데? 아 국물 어찌 따라보내노? 국물도 맛있을거한데? 국물 국물 똥물인가? 돼지고기 들어있거든 돼지고기도 안 익은거 아이가? 핏기 있겠는데? 이거 들어 볼게 어 딱 5분만 더 삶았어도 진짜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바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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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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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아가지고 소고기 안심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먹고 있는데 핏기가 조금 있어도 소고기는 상관없지 소고기 안녕하십시오 소고기로 바꿨습니다 예예예예 로추님 청심하님 소고기 찌기네 꿀벤잎 꿀벤잎 맞습니까 연하다 엄청 연하다 근데 와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연하지 소고기인데 소고기 안채고기 공 이거 네, 이거 맛있어 네, 형님 소고기 한 대 맞으시지 아이고 고기 별로 없습니다 우와 소고기 수육인데 이거 혼자 먹노?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만 얼굴만 비추고 있고 이거 한 대 맞으시지 형님 손으로 초장 살짝 찍어 푹 찍어 고기가 완전 맛있어 식감을 느끼고 담백하지 살코기 맛있어 그거 하나 네 고맙다, 잘 먹게 들어가십시오 깡이 했다고 아닙니다, 전혀 아닙니다 더 무줘야 되는데 오징어 하나 더 무줘소 오징어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지? 오늘 처음 보는데 종네임이겠지? 소고기 소고기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예 예 예 예 계속 음미하더라고 아시아 예 예 예 계속 음미하더라고 자 달리니, 달리니 예